이거부터 넣을게 이쪽 좀 세금해야 되니까 소금 소금 설탕 요만시만 응 조금 더 넣을까? 조금 더 해야 되나? 좀 더 걸려나? 아니 장갑 좀 있잖아 그냥 도대 응 이거로 좀 해 응 여기 좀 들고 있어봐 다가면 되겠다 아니 다가면서 해야지 다가면서 해야지 응 다가면서 해야지 다가면서 밥을 한번 먹어봐야지 응 네 다가면서 밥을 한번 먹어봐야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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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들어야지 전기름 살짝 벌려야지 안 돌려붙지 좀 더 해야지 일단 먼저 만들어 놓을까? 자기는 자기는 먹을 거 크게 만들어 난 내가 먹을 거 조금만 접시 자기 꺼는 어서 올 거 같아 큰 거 가져와야 될 거 같아 큰 거 가져와 됐어? 됐어 저희도 전라이대 많이 놀라면 아니 난 많이 놓을 필요 없어 내가 먹을만이 사는 거야 응? 응 쟤 검지 쟤 짠 너무 많다 깔 수 있어 응 잘하니 조금 내 거 조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뭘까? 고마워 너무 맛있어 이제 해 올리면 돼 강호해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한 번 누르면 돼 올려가지고 그릇이 조금 작긴 작구나 그릇을 바꿔야 돼 강호해가 크네 해가 크네 생각보다 크네 응 생각보다 크네 밥보다 고기가 크네 나는 잘라서 먹어 통으로 먹어 하나 줄까? 통으로 먹어 해가 번지 흘리기가 맛있지 맛은 있겠다 해가 커가지고 맛은 있겠다 해가 커가지고 딱 맞네 딱 됐다 다 귀싸네 해가 크네 생각보다 응 됐다 와 이렇게 강호 초밥이요 강호해 초밥 와 잘 됐네요 생각보다 크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성암부부에요 가성암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소밥 초밥 응 강어초밥 강어초밥 응 오늘은요 맛있게 했거든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먹어볼까 강어초밥 큼직하다 큼직해 해가 엄청 커 응 해가 엄청 커 응 고추 향이 너무 많이 나 고추 향이 너무 많이 나 고가 쎈하다 응 아 조금만 왔어야 되는데 응 이거 찍어 먹어 봐봐 이거 뭔데? 뽀수 뽀수 꼬치냉이 너무 많이 나갖고 고가해 응 조금 과자해지겠다 응 걷기 힘들겠다 걷기 힘들어 고기는 잘 씹히네 응 고기는 더 큼직한게 응 잘 씹히지 응 혜이 맛있다 어우 꼬치기 어우 꼬치기 어우 꼬치기 응 인터넷 보니까 응 요걸로 콕 깨끗해 그리고 달걀 깨끗해 응 요건 내가 하자면 되잖아 조금 응 요건 뭐지 뭐해 응 굴류 고춧가루 으음 이거 짜장먹어 으음 아 고창이 너무 많이 였네 고창이 너무 많이 였다 내가 넣었으면 아주 혼날 뻔했어 으음 이야 고창이 맵네 네. 이야, 똑바네. 어우, 이거. 밥이 많으니까 배불리네, 금방. 응. 자기야. 응. 밥이 많으니까 금방 배불려. 응? 응. 고춘장이 이미 묻어갖고 어쩔 수 없어.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이야, 똑하다. 어우. 똑하네. 어우, 매워. 밥이 남았어, 않아? 어우. 다자. 응? 응. 밥을. 응. 고춤이 너무 많이 넣었네. 아. 닦아야겠다. 응. 응. 요거. 응. 이게 미안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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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맵네. 너무 맵다. 어쩐가는 어찌고 나면 먹겠는데, 응. 어쩐가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 아, 너무 맵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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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으로 갈게요, 소장. 응? 소장. 소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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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찍어먹으면 맛있겠다. 소장 없어. 어제 다 먹었어. 조금 만들까? 응. 네. 가져올게. 응, 만들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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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찍어서 먹어볼까? 아, 독하지 이거. 고추냉이, 고추냉이 좀 도로 내야지. 맛있다. 맛있네? 초장 조절이 좀 맵다가 미치군 말씀도 좀 동그랗게 푹 어묵 젤리 파랑 닥쳐 고춧가루 아 구청이 매운 거네 아 구청이 매운 거네 아 매워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나는 요거까지만 먹을게 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응 남았어 고추기가 매워가지고 고추냉이 너무 많이 넣었네 맛있다 그래도 먹어 자기야 발라둘게 응 됐다 많이 먹었어 고추냉이 발라둘게 내가 응 많이 먹었어 자기 더 먹어 인사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